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광명광산교회를 단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35편 13절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힘과 공급처가 되는 요소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기독교는 전능자와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생명이죠 기도는 히브리어로 중재 또는 초청 또는 간구 청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바램 원함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란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호흡과 같아서 쉴 새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의지하는 가장 공급처가 되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셨죠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생명력 있는 선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형통과 그리고 삶의 인생의 지시와 행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며 여기에 모든 염려를 제거하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약속하셨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가 보금 18장 1절에서 8절에도 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가부처럼 애원하면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낭망과 쉴 사이 없이 오는 어려운 환경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5절부터 9절에 친구의 간청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시편 35편에도 감사의 기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의뢰 그리고 간구가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도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력이고 그리고 신앙인들의 가장 절대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용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려운 세대를 또 어려운 환경을 그리고 악한 원수마기를 이 기도로 이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이 놀라운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한번 보시죠 모세 또 야곱 여우수와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도로 한 세대를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며 한 세대를 주님의 큰 축복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